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화연구소의 이주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챕터는 360도 파노라마 사진의 이해와 실습이라는 주제로 총 3개의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1강에서는 파노라마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개념과 종류를 다루고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촬영된 사진을 가공해서 360도 파노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을 실습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제작한 사진으로 간단한 VR 컨텐츠를 만들고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편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파노라마의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파노라마라는 단어의 어원은 모두를 뜻하는 접도사판과 보다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오라마가 결합된 것입니다. 직역하자면 모두 보다이겠죠? 현대의 사전은 넓은 영역의 광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기존의 것보다 더 넓게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788년 영국의 미술가 로버트 바커에 의하여 시작된 예술 기법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반원형의 배경화 앞에 오브제를 배치하여 입체감을 나타내고 현실감을 주는 기법으로 박물관 전시 등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파노라마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주로 사진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가 담지 못하는 각도까지 촬영한 넓은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파노라마 사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찍는 1대1, 4대3 정도 비율의 사진은 파노라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함께 볼까요? 첫 번째로 수평으로 넓게 확장된 평면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넓은 자연물을 담기에 좋겠죠? 수평이 있으면 반대로 수직으로 확장된 파노라마도 있습니다. 높은 산, 구조물 등 세로로 길게 담아야 하는 피사체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원통형 파노라마입니다. 바닥과 하늘이 없는 수평 360도 화각의 파노라마를 펼쳐놓은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형 파노라마는 수평 360도에 수직 180도 화각을 갖춘 형태의 파노라마입니다. 원통형 파노라마에서 바닥과 하늘을 찍은 사진이 추가되어 3차원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파노라마입니다. 따라서 VR 콘텐츠를 위한 파노라마는 구형 파노라마로 제작됩니다.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활용한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리 뷰가 아닐까요? 이렇게 전자지도의 거리 뷰는 각 스팟마다 360도로 촬영된 사진을 연결해서 도로나 거리를 실제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360도 사진을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문학 연구와 프로젝트에서도 파노라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프로젝트에서는 목포의 근대문화 자산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VR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이처럼 인문학을 주제로 한 파노라마 콘텐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파노라마 제작과 활용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노라마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촬영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일반 세로 비율의 사진 여러 장을 촬영해서 연결, 즉 스티칭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두번째는 360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메라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파노라마 형태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는 스마트폰이나 드론처럼 파노라마 촬영 모드가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사진 여러 장을 찍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때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촬영인데요. 필수적인 장비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어안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입니다. 상하좌우 360도를 촬영하게 되는데 각각의 사진끼리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스티칭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안 렌즈를 사용하면 더 넓은 화각을 촬영하기 때문에 표준렌즈보다 더 적은 컷으로 360도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두 장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표준렌즈로 찍은 사진인지 어안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파노라마 로테이터라는 장비입니다. 파노라마 로테이터는 렌즈의 노달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노달 포인트는 렌즈를 회전해서 촬영했을 때 촬영한 사진 안에서 피사체의 위치 변화는 생기지만 피사체들 간 위치 변화는 생기지 않는 회전축이 위치하는 점입니다. 실외 풍경 사진의 경우 노달 포인트를 정밀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파노라마 제작이 가능하겠지만 실내 또는 근거리 촬영을 하거나 VR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의 경우에는 추후 촬영된 단일 사진을 연결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직접 들고 촬영하거나 삼각대에 바로 장착하지 않고 로테이터를 카메라와 삼각대에 부착하여 촬영합니다. 노달 포인트를 맞출 뿐 아니라 카메라를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대입니다. 파노라마 로테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무조건 있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방식은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일단 장점은 전문적인 360도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있는 파노라마 전용 카메라들은 아직까지 DSLR의 화질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화질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점은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DSLR 카메라는 물론이고 이 로테이터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삼각대도 가볍고 얇은 제품보다는 내구성이 좋고 무게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장비를 다루고 촬영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촬영된 사진을 스티칭하는 과정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PTGU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티칭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설명하다 보니 단점이 너무 치명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과정을 배우고 조금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 방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 촬영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360도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메라로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코세타, 인스타 360, 삼성기어 360, LG 360캠, 키미션, 미스피어 등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180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초광각의 어안렌즈 2개가 맞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평 및 상하 360도를 전방향 촬영하여 구면 이미지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고사양 전문가용으로는 3개 이상의 렌즈 혹은 액션캠 여러 대를 연결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360도의 이미지와 영상이 보통 가상현실 콘텐츠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VR 카메라로도 불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 뷰, 다음과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 등이 360도 카메라를 사용한 이미지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액션캠, 드론 등을 통한 파노라마 촬영이 대중화되고 사진이나 영상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VR 콘텐츠 공유 기능이 지원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리코세타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130만원 전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 간편하다는 점이죠.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스마트폰 어플로 연동이 가능해서 사진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작업 없이 셔터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360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사용하기도 쉬운 방식입니다. 다만 전문가용이 아닌 제품들은 DSLR에 비해서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파노라마 촬영 모드가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상공 파노라마를 촬영할 때 쓰이는 드론과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드론은 상공을 짓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죠. 거의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진행되는 항공 촬영의 이해와 실습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에도 아주 예전부터 파노라마 촬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셔터를 누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요즘 워낙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다 보니 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직접 손으로 들고 움직이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찍기 어렵더라고요.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사진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별도의 장비 없이 잘 찍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 아무리 빨리 움직여서 360도를 담아보려고 해도 최대 파노라마 사진의 폭이 360도보다 작은 건지 잘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에 360도 사진을 촬영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장을 찍어서 별도로 스티칭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는 대표적인 방법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첫 번째 촬영 방법에서 소개한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스티칭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